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, 니아, 류, 앤 창미, 왜요? 네, 서른 씨, 서른아, 왜 이렇게 창미 씨를 싫어하세요? 말 씨를 싫어하세요, 말 씨를 싫어하는지 왜, 아니, 재미없는, 말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아, 쏘리 맨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거든? 촬영이 없는 날은 무조건 우리 집인 거야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벗고 밥을 시켜먹고 영화를 보고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집들이야? 사랑해 아이디어네 화려현이의 장르 희망은 지민이랑 도시에서 살기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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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